아 어머니 여기 뭐 하십니까 에 뭐 뭐 그 세액이 예 예 친구네 베스트 뽑아서요 왜 이렇게 긴장하는데 혼자 있길래 외로우 외로울까봐 내가 좀 약대와서 이렇게 일해주는거 예 이랬는데 일하려면 잘해야지 왜 멀쩡한 입석까지 다 뚫어요 이거요 예 이거는 이제 버리는 거래요 왜요 예 왜요 혼자 속는 혼자에 우리는 사람은 안 오는거 싫어요 왜냐면은 사람 오면 정신이 없어 빨리많아 예 사곡이 많아 갖고 사곡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거니까 쓰는 거지 이런 자리였다 이 아이고 배추 엄청 크네 그건 아이고 오라버님보다는 더 무겁겄다 와우 진짜 크다거나 이거 벗어 이거 저기 마늘 덮어놨네 아니요 이거 배추 안에 저쪽에 부으셔놨다가 이거 마르라고 이거 조금 있다가 나중에 더 있다가 덮어도 될 것 같은데 더 있다가 덮어도 될 것 같은데 거울해도 맛이 없대 거울해도 맛이 없대 농사 짓는다고 그가 손이 잎에 들어가고 아서 버무리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아이고 절피고 하는게 제일 힘들었어 근데 이걸 이제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잖아 버무리는 남자가 2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나 이번에는 우리 아저씨보다 버무리라 할라고 아니 왜 그래요 그냥 허던데로 허세요 아니 참 이 아줌마 왜 그래 버무는 거 그냥 허던데로 허세요 허리가 아파서 못해 아 그래요 어이 참 아프다는데 또 어떻게 뭐라 그럴 수도 없네 헛바퀴는 언제 뽑아놨어? 지금 뽑을라고 저기 또 저거가 저거 가지면 충분히 하겠지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배추 많이 뽑으셨네 다 뽑았네 여기서 백 몇 포기야 백 포기야 넘어 백 포기야 넘어? 120 포기야 어 내 집 거지 내 집 거 우리께 70 포기지 70몇폭이지? 72폭이예요 4집 넘어 여기는 네 수고하셨습니다